대학 시절 강의를 듣던 중에 재채기를 하다가 방귀를 크게 낀 적이 있어요. 그럴 수 있어. 너무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조금 이따 고개를 들었을 때 저와 눈이 마주쳤어. 교수님 표정이 웃김, 비웃음, 경멸이 섞인 표정이라 도망가고 싶었던 기억이 있네요. 웃김과 경멸이 섞였다. 이게 재채기를 하다가 이런 생리현상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짧고 굵네요 얘기가. 그쵸. 저도 약간 한 장? 근데 이럴 때는 근데 약간 괜찮아요. 잘 넘어가면 괜찮은데 또 눈이 마주쳤다고 하니까 나와 저는 마주쳤어. 그냥 안기로 끼고서 고개를 숙이면 안 돼. 오히려 당당했어야 해. 오히려 약간 앞에서 나오고 뒤에서 나왔어. 그러면 냄새 안 날 거예요. 약간 냄새 안 날 거예요. 아니야. 아니야. 야 이거 너무 동감해. 야 이거 너무 당황해. 아 너무 당황해. 왜? 아니면은 이제 저는 사실. excuse me 하면서. excuse me. 저는 사실 그 정도로 뭔가 내가 꼈다는 걸 한 번에 받아들여 줄 만큼 제가 그렇게 그 컴피던스한 펄슨이 아니라 가지고 저는 그냥 그렇게 된다면은 옆을 볼 것 같아요. 야 너무해. 그리고 거기서 옆에서. 그쵸. 한술 겉떠서 옆을 보고. 그쵸. 어디서 무슨 냄새 안 나 이렇게 되는 거죠. 혹시 너야? 아 진짜 싫었어. 아 나빴어. 어 유진이 정말 사회에서 만나기 싫으시대. 중상모략이 취미냐. 여러분. 그만해. 멈춰. 나는 약간 나는 약간 유진이랑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른 점. 유진이 이제 아예 옆사람 너 너야? 이렇게 하면은 나는 아무의 잘못도 아닌 척 약간 누군지 모르게 되게 이곳저곳 찾는 척. 누구야 약간 찾는 척. 누구지? 누구지? 근데 교수님은 날 바라보고 있어. 어 뭔가 방구라는 뭔가 현상도 그렇고 그 현상이라는 현상도 그렇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잖아.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. 그러니까. 너도 낄래? 이런 거. 아니. 뭘. 너도 낄래? 우리 뭐 다섯 살이야? 왜 이렇게 똥방들 얘기를 좋아해? 하고 그냥 그냥 원래 그냥 유쾌한 사람인 척 그냥. 오우 죄송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넘어가는 게 저는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. 오우. 그냥 나도 놀랐어 나도 하고 오우. 어떤 빈둥이가 보내준 솔루션인데요 딱 됐다그리고 교수님이 나왔다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? 받았어요? 제 사랑? 감사합니다.